아 우리가 주져놨어 자 이렇게 야!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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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요 형님 야! 감사합니다 형님 생방송이 로망송 감사합니다 형님 감세요 아니 왜 이랬어요 누님까지 우리가 녹화를 막 끝냈어요. 막 끝냈는데 녹화를 이렇게 우리 넷이 하잖아요. 끝나고 나면 왜 수현 씨 오늘 커피가 나왔어요. 아이씨 커피? 아이씨 커피 나왔어요. 아 정말? 강아지가 나왔어요. 아 진짜 거울 보면서 우리 넷이 다. 뭐 아이스 커피를 드실래요 아니면? 난 따뜻한 거. 아 따뜻해. 조심해.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한데요. 저는 저는 아이스 바닐라 같아요. 오늘 뜯어. 뜨거운 바닐라. 아 저 친구는 후배인데. 아니 제가 카드 잘못해가지고. 안 먹어. 제가 생각에 잘못했어. 괜찮아. 아니 괜찮아 왜냐하면. 예예예. 내가 있잖아. 아 예 그렇죠. 저 저 그러면. 어머님 카드 하실 거예요? 네네. 저 둘이 카드 좀 드려도 돼요? 아 예예. 아 재수 씨. 아 재수 씨가 야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빨리 가야지. 아 이거 빨리 가야지. 아 재수 씨. 아 재수 씨. 아 알뜰하시네. 아 재수 씨. 아 알뜰하시네. 6층이에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찍어다 드릴게요. 아니에요 지금 커피 사러 가고 있어. 신부러. 야 재수 씨 알뜰하네. ordial community.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홀로 끼 선수. 좋게. 오케어 스타. 다시 시작. 참. 다시 돌려주세요. 지금 그래요. 그래요. 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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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키야 뭐야. 로키야. 야 마치 치료하는데 이제. 안녕하세요. 인연 끝나고. 축축. 야 그 옛날에. 오 역시. 다 아저씨. 네 헬로 미스터 로키. 지금 저희 생방 스타드 대회.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. 한 분씩 한 분씩.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런닝맨의 왕코 형님 지석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왜 왔어요. RM그룹. 사실 저희 런닝맨 미션 중에. 지금 우리 주주님을 찾아 자리여서. 저희가. 상속을 받기 위해서. 자리를 찾는게 있는데. 오늘의 주주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홍록기 선배님. 네. 맞습니다. 그러면 제 마음에 들어야. 그럼요. 지금 노래 준비된거 뭐 있습니까. 아 재밌는 노래 한 곡. 그녀는 예뻤다 어떨까요. 요 춤. 요 노래 춤. 결정하겠습니다. 잘한다 잘한다. 흠. 우리 시내 좀 가져요. 흠. 잘한다. 흠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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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버 체인지. 석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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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한다 석진이 형 형 형 형 형 저희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러는데 이따가 와서 드리고 외상을 드릴게요 아 가능한 거예요 저희 내려올 때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기랑요 뜨거운 아메리카노하고 따뜻한 바닐라 라떼랑 아이스 바닐라 라떼 그리고 내장이에요 이거 죄송한데 최웨이 씨 이거 살 따라할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나는 요즘에 남자친구가 필요해 사랑합니다 제초로 선정했죠 사랑합니다 선정 바랬습니다 나이 땡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써 내가 신경 써 내가 땡기야 누나 여기 용성이야 내 손으로 우와 저 이거 번 외로